형님이 안 계시니까 동네가 좀 조용합니다. 왜 사는 게 여기 차이나 타원 갔다는 생각 안 드냐? 당신이 강핏인가요? 미음을 좀 맺어요.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확인해 주세요. 뭘 하고 다니는지까지 빠짐없이. 지난번에 주신 수표, 그거 도난 신고된 수표래요. 임의로 봐라. 임의로 안 되죠. 박용대 알지? 네. 경찰에 다 얘기는 했는데. 박용대가 행방불명이야. 새로운 걸 발견했어. 금개요? 황금 백합 작전이라고. 일본군이 수종 동굴에 숨겨둔 금개가 있대요. 만나서 얘기 좀 할까? 너처럼 호기심 많은 놈들이 일찍 돼지더라고. 배우가 누구야? 내가 꼭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. 혹시 네가 가지고 있나 싶었어. 당신이 빼돌린 거 아니야? 빨리 와줘.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다 해줄 테니까. 오늘 재수 더러운 날이로구만. 지퍼를 마시게 되어 버리기. 오늘 재수 더러운 날이로운 Shannon입니다. 많은 장소가 만드는 날이로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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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이 많은 날이로운 날이 더 잘 맞붙여 있습니다.